각 시의 단 1명, 오산과 이천, 안성 선거구 당선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입 인제 대전이 치러졌던 오산에서는 차지호 후보가 승리했고, 이천에서는 송석준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첫 3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안성에서는 윤종군 후보가 역전 끝에 배지를 차지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교육계 출신 영입 인제가 맞붙은 오산시. 오산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지호 당선인은 김효은 후보를 10% 이상 차이로 누르고 일찍부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을 여기에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와 8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가 이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는 첫 3선 의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송 당선인은 3선 의원으로 여야의 협치를 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7 초에 3선 국회의원으로 꼽아주신 이천 시민들께 정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야 없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각종 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12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한 윤종군 후보가 당선증을 받게 됐습니다. 개표 초반 1천 표가량 차이로 뒤지고 있던 윤종군 당선인은 다시 3천 표를 앞서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안성시를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체되어 있는 안성을 바꾸라고 하는 안성시민의 열망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계 철도와 세계 철도역이 있는 그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안성을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의정활동의 목표고요.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